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. 세윤이 형은 또 F사랑 다르게 1종 대형을 소지하고 있습니다. 1종 대형? 대형을? 표정 보세요. 표정 보세요. 버스앤드를 한 손으로 돌리는 남자 문세윤 씨 갑니다. 저희 역부족 팀의 가장 멋쟁이. 관건은 여기까지 오는데 25초가 걸리냐 안 걸리냐거든요. 자,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막 좀 막! 빨리 가라! 빨리 가라! 스타트 늦었어요. 스타트 늦었어요. 야, 제가 뛰어와도 좋으면 더 빠르겠는데요. 가라 빨리! 네, 앞으로 밀죠. 어? 저 게임에서 봤는데요. 앞으로 밀고 있는데? 저 게임에서 봤는데요. 물속탄이 타집니다! 어? 저 게임에서 봤는데요. 앞으로 밀고 있는데? 저 게임에서 봤는데요. 물속탄이 타집니다! 자, 1종 대형! 1종 대형! 갑니다. 물을 사아요!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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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진이 안 돼요, 무거워서. 무거워서 부진이 안 돼요. 카트가 울고 있어요. 더 펌프가 바퀴가 넘어갔어요. 무거워서 부진이 안 됩니다. 카트가 오열합니다. 탈락입니다.